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새라면 불닭볶음면 매운거의 끝판왕이죠 극강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도전을 안해봤습니다 불닭볶음면과 틈새라면을 가장 매운 라면들끼리 섞어서 만드는 불새라면 불새라면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뭐 일단 넣는거 아니야 이렇게 이 김가루랑 이걸 다 넣어야되나 후레이크 나는 매운거를 못먹거든요 이거 후레이크 넣어야됩니까 이건 언제 넣어 이것도 이따 넣어요 라면스프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맵다 그러더라구 나는 불닭볶음면 하나도 다 못먹어요 사실은 불닭볶음면 하나도 사실은 다 못먹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일 동안 속좀 달래도록 할게요 오늘 또 사이드메뉴로는 얘네들이 매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유부초밥과 주먹밥 참치마요 주먹밥 유부초밥과 참치마요 주먹밥 그 다음에 요거는 바나나우유 바나나우유 그 다음에 단무지 그 다음에 먹기전에 r&b 요구르트까지 완벽 준비를 했습니다 죽기싫습니다 죽기싫어요 살고싶다 이거 너무 세다 불이 화력이 그죠 자 속을 한번 코팅을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물이 좀 있게 끓여야 된다라고 어제 우리 왕소금구이 열혈팬 우리 왕소금구이님께서 알려주신 레시피인데 불새라면이 근데 이게 좀 물이 있게 끓여야 맛있다고 하시니까 네 물을 좀 있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이 좀 있어야 맛있다고 하시네요 틈새라면 아니야 물 넣는거래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나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물이 좀 들어가야 맛있다 그러더라구요 벌써 덥습니다 야 나는 이 불닭소스 이 소스만 보면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목덜미부터 따끈따끈해 뭔가 따끈따끈한게 올라와 얘는 근데 지금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 어? 그지? 에이씨 누가 이따가 넣으라 그랬어 이거 이거 지금 넣어야 되잖아 에이 왜그러냐 아 우리 사랑형님께서 사랑사랑사랑스런 우리 사랑형님께서 또 200점 지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아 우리 사랑스런 형님께서 200점의 공천 지원을 어? X2 아 나는 죽지 않아?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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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랑스런 형님께서 200개의 벌컷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뮤즈님께서 팬클럽 가입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푸우님이 잘 하시니 아 모르겠어 이쯤에서 이쯤에서 불 끌게요 불 끄고 뭐를 이제 뭐를 이제 버려내야 되죠 물을 따라내야죠 물 좀 이식근이라고 했으니까 국자로 떠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걸 언제 다 해 물이 좀 있어 얼마나 있어야 되지 요정도 있을게 요정도 요정도 더 있어야겠다 너무 적다 요정도 물이 약간 있어야 맛있다 그러더라구요 자 불 다시 켜고 자 후레이크 이제 김가루랑 요 빨갯떡 수프 야 이거 뭐 스프가 냄새가 이렇게 독하냐 여러분 이거 좀 불안한데 오우 오우 물 원래 이렇게 많게 하는거래 물 원래 이렇게 하는거래 물 원래 이렇게 하는거래 얘들아 물 원래 이렇게 하는거래 야 우유부터 준비해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200일 레일 이에요 자 여러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밥 야 먹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있나 나 먹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와 맛있다 야 하나도 안 매운데 안 매워 안 매워 오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아 물이 있으니까 맛있어 와 뜨기하다 와 뜨기하다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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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맛있어 근데 맛있어 맛있어 closing 아 아 아 고춧가루 보석 녹박님 감사합니다 녹박님 한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원래 불닭볶음면은 못먹거든요 그냥 불닭볶음면은 못먹는데 이거 먹으면 해 짝꿍뎅이님 10개 감사합니다 와 땀난다 고춧가루 아 우리 보석 녹박님 고춧가루 아 우리 보석 녹박님 또 99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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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렵게 먹고 아 아 아 국물은 먹지 마라 아 왕소금구이님께서 119개 우리 왕소금구이님께서 또 119개 지원 또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당신 내 윗속에 불이 났어 연 아 감사합니다 왕소금구이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포기하고 싶다 근데 아 얼굴 개빨개졌다 와 뒤에 오네 이거는 이거는 속이 매워 와 뒤에서 확 오네 근데 왕소금구이님께서 또 자식 맥지쿠개 아빠 죽겠는데 하나 더 푹이도 힘내라고 맥지쿠개에서 맥지쿠개 감사합니다 왕소금구이님 맛있게 먹을게 뭐라 그러는거야 근데 사랑합니다 소금구이님 지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속이 아파 이쁜쩍님 또 50개로 팬가입까지 아 오늘 진짜 다양하다 무슨 방에 한 4만명 있는거 같애 팬갈비 50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h i i ah 아... 우리 짝꿍뎅이님도 3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짝꿍뎅이님 고맙습니다 매운거 잘 못먹는사람은 물좀 더 넣으세요 근데 이게 속이 아파 아 속이 아프네 매운거 잘드시는분들은 물없이 드시구요 이 국물은 그냥 핵이야 핵 뉴클리오 원자핵이야 원자핵이야 어제는 불닭에 오늘은 불새라면 단무지 없으면 못먹겠다 나는 나는 단무지 없으면 못먹어 ersi 녀석 흐으으으으으으으으 흐흑흕흑 쯢 야 니들이 원자 태봐 이새끼야 야 원자 태봐 니가 해봐 니가 해봐 이새끼야 니가! 니가 해봐! 나랑 놀자 이새끼 니가 해봐 나랑 놀자! 내가 해봐! 아~~ 코팅! 코팅! 아~~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!